도움만 되면 유분 때문에 메이크업이 무너지고 칙칙해진다구요? 이럴 땐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처음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화사하고 보송하게 되돌려주는 쿠션이 필수! 네이처 콜렉션이 새롭게 선보이는 리터치 쿠션은 얼굴 위에 가볍게 톡톡 두드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화사함을 되찾을 수 있어요 특히 피부가 생기를 잃고 칙칙해지기 쉬운 가을철 꼭 추천하고 싶은 에디터의 최애템! 다크닝을 청산하고 촉촉한 생기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리터치 쿠션 21호와 23호를! 야외활동이 많은 날엔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톤 보정까지 가능한 리터치 쿠션 마일드선을 추천합니다!